Au nom de l'Assemblée General, j'ai l'honore de souhaiter la bienvenue à son excellence, monsieur Yon Suk-yol,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je l'invite à prendre la parole devant l'Assemblée. Antonio Guterres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UN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리그베 리 초대 UN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꼽혀온 대한민국은 이제 UN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철회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 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의 한국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제약하는 또 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 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 나아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의 3억불을 추가 공유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기여를 기대하며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세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카본프리 연합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UN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UN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UN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 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우 방문 시에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내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 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인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퇴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UN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 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UN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도둠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한오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미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